여우가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의 주가 이제 50개인건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아는 사실일거에요 설마 미국이 막 52개다 51개다 뭐 이런식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주는 50개입니다 하와이까지 미국의 국기를 보면 성조기에서 별의 개수가 곧 하나의 주인걸 다들 알거 같은데 자 미국의 주는 일단 항상 늘었어요 항상 뭐 계속 늘었습니다 1787년 12월 7일에 델라웨어주 있죠 이때 처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늘었어요 물론 1959년 하와이주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주가 늘어나진 않았는데요 이게 가장 오래된거라고 해요 60년 넘게 이 숫자가 계속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시는 분들 모르겠는데 2차 세계대전 같은 게임 같은거 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같은 게임 하면은 미국 성조기분은 48개에요 왜냐면 그때는 알래스카랑 하와이가 주가 아니었거든요 준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걸 보면 좀 소소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50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미국의 51번째 주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물론 이 51번째 주는 오늘날에는 없어요 오늘날에는 없는데 근데 가입 논의를 하거나 가입 논의를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번째 주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나라들이나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여러 나라들이나 여러 지역들이 있긴 한데 51번째로 승격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푸에르토리코에요 아 다들 이제 수리남에서 좀 보셔서 아실거에요 다들 수리남 혹시 보셨나요? 수리남에서 이 장면 나오잖아요 푸에르토리코는 이제 수리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푸에르토리코라는 지역은 미국의 속령이에요 이게 푸에르토리코가 여기 있는데 좀 카리브에 그쪽에 있는데 푸에르토리코는 이제 도미니카공학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미국의 51번째 주로 승격하자고 얘기가 나온 곳이에요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의 51번째 주가 생긴다면 어디로 할 것이냐 하면은 푸에르토리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이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 땅이었어요 원래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이제 1898년에 미서전쟁이 나요 이제 미국이 막 스페인이랑 전쟁을 해 스페인이랑 전쟁을 해가지고 점령한 지역이 푸에르토리코에요 참고로 미서전쟁 이후에 점령한 지역들이 이제 괌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스페인 식민지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미국이 정식주가 아니라 일종의 자취령인 미국령이 되면서 이제 푸에르토리코인들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약간 차별대우를 좀 받아요 이게 어느 차별이 있냐면 외국에 나갈 때 이제 미국 여권을 써요 푸에르토리코 여권을 안 썼는데 미국 대선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아 너희들은 좀 약간 2등 시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직접 뽑은 대표를 연방 하원에 이제 보내기는 하는데 이제 대표는 연방 하원에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식주가 아니어가지고 연방 상원 의원도 없어요 심지어 미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해요 푸에르토리코는 이게 주가 아니야 주가 아니니까 연방 복지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좀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푸에르토리코는 계속해서 차별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지위를 주로 승격하는 주민투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어요 문제는 이제 1992년, 1998년, 2003년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다 현재 상황 유지하자고 의견이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는 미국 연방주 되는 것보다 살짝 성령이 좋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푸에르토리코 입장에서는 그냥 현 상황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갈린 상황이었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현 상황을 유지해도 충분히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입 반대파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에 주로 편입이 되면 문화적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세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연방주가 되면은 그래가지고 재정위기를 겪을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는 그냥 연방주 되지 말고 그냥 이제 성령이 되자 약간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편입 반대파들은 그래서 투표를 보면 2012년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근소한 차이로 성령 유지가 됐어요 물론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찬상파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2017년에 투표에서는 출구조사 때 주민의 90% 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문제는 미국에서 이걸 반대로 해요 아이 니들 이거 투표가 아니다 90% 찬성해도 이거 안 되다 문제는 이게 투표율이 23%밖에 안 돼가지고 적법성과 대표성 논란이 터져가지고 푸에르토리코가 51번째 주가 안 되기로 했어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객관안을 딱 끼고 이제 중립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푸에르토리코가 51번째 주가 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언어 사용이 좀 큰 문제예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어느 지역을 가도 다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 2020년 기준으로 99%가 스페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85% 정도는 영어를 못 쓴다고 해요 스페인어가 주된 환경이어서 이게 편입이 되어도 이게 융화가 잘 될지 위주수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런 스페인어를 주로 쓰는 이유가 원래 여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의 흥인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편입이 좀 어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물론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지역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도 스페인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는 영어가 통하는 곳이에요 영어를 하면은 영어를 해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영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편입이 어려워요 또 이건 좀 두 번째 문제 같은데 푸에르토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물론 카리브의 기준으로 보면 부유한 축에 속하긴 하는데 주변에 뭐 아이티 있고 뭐 도미니콘 광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부유한긴 한데 미국 중심으로 보면은 가난해요 너무 가난합니다 푸에토리코 같은 경우는 전체 GDP에 1031억 이 정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케냐랑 비슷한 정도예요 바로 앞에 62의 케냐죠 64의 에티오피아 65의는 이제 디폴트한 스리랑카가 있는데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낙후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푸에토리코라는 지역이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푸에토의 인구의 43% 이상이 빈곤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했어요 미국이 계산을 해봤는데 연간 25조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거 경제 위기 경제 침체와가지고 힘든데 푸에토리코를 어떻게 지원해주냐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푸에토리코의 편입이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릴 텐데 푸에토리코가 가장 편입될 확률이 높아요 다른 지역들은 거의 그냥 뭐 커뮤니티에 나오는 약간 그런 수준이고 이게 그나마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오늘날에도 푸에토리코에서는 미국 편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020년에도 주민 투표율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투표율이 54.72%였습니다 그 결과가 52.52%가 찬성을 하고 47.48%가 반대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에토리코가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미국의 주가 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나 국민들의 반응은 위혼적이에요 그저 좀 관망하고 있는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인이라고 치면은 25전을 저기다 뿌려야 되는데 하시겠어요? 안 하지? 딱히 얻는 이득도 없고 좀 관광업이나 그런 거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으면 좀 세금을 저기다가 하긴 좀 무리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아까 채팅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푸에토리코가 민주당 텃밭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푸에토리코가 전방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원 2석하고 하원 5석이 생기거든요 이제 푸에토리코가 민주당에 치우쳐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공화당이 좀 반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푸에토리코가 그래서 편입이 좀 아무리 못해도 한 3,40년 내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역도 있어요 미국 편입을 원하는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괌입니다 괌 이제 남탭 평양의 대표적인 휴양지이고 또 이제 북한에서 도발 같은 거 하면은 저기서 폭격기 날라고 그러잖아요 뉴스 보셔서 다들 아실 텐데 한때는 이제 미국에 주로 편입이 되자는 운동도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패하고 오늘날에는 좀 흐지부지한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주 편입이 모델이 하와이에요 하와이 이제 이 근처에 북마리아나 제도가 위에 있잖아요 여기랑 합쳐가지고 하나의 주로 승격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상당히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지도를 넓게 보시면은 하와이가 좀 이쪽에 있거든요 지도에 안 보이는데 하와이보다 더 서쪽이고 필리핀이랑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래 남쪽으로 가면 호주랑도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좀 잘 지키고 있으면은 태평양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저 전략적으로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제 중국이 대만 먹고 막 사태평양 진입하려고 막 날뛰고 있는데 그것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바로 이곳이에요 심지어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푸엘토리코하고 다르게 영어를 전부 다 사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여기가 괌 지역 같은 경우 옛날에 미국 식민지였거든요 생활 양식도 미국이랑 가까워서 문화적인 차이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 편입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주 편입을 준비했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마리아나 제도하고 괌하고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일단 북마리아나 제도와 괌의 인구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마리아나 제도의 인종 군성을 보면은 필리핀계가 35.3%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괌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인이 37.3%인 지역입니다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 인종이 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미국과의 문화적 차이는 별로 없는데 서로 문화적 차이가 생기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제 또 북마리아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독일,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곳이지만 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식민지였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체성도 좀 서로 다른 지역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주 편입을 못해요 거기다가 인구 문제도 있거든요 일단 푸에이르토 리코의 인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안 되는 지역엔 푸에이르토 인구가 333만 5,784명입니다 세계 140인데 근데 괌 인구가 16만 명이에요 그리고 북마리아나 제도가 5만 명이에요 내가 지금 천안을 사는데 천안 인구보다 작아 여기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다 합쳐서 2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가 돼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주 편입이 어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약간 욕심이 아닐까요? 이 애들은 자 그리고 다음 주 편입 대상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미국의 지역 중 하나예요 여기는 이제 워싱턴 DC예요 워싱턴 DC는 뭐 다들 다 아시겠지만 주는 아닙니다 워싱턴 DC가 이제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 DC는 미국 의회의 직할령입니다 이거 헌법에 적혀 있거든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연방의회 선거권이 없고요 하원에만 한 명의 대표를 파견해요 원래는 이제 대통령 선거 투표권도 없었는데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후에 하원의원 선출권도 생겼지만 워싱턴 DC에서 파견하는 하원의원은 표결권이 없고 발원권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좀 차별을 받는 지역이었어요 심지어 2016년 여론조사에서는 시민의 85%가 주승격을 원한다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라 퀴르토리코와 같은 영토로 분류가 돼가지고 다른 지역들보다 연방 지원금을 덜 받고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승격을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문제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이곳 자체가 민주당이 90% 가까이 득표하는 텃밭이에요 텃밭 중에 텃밭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이 많이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일단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이 민주당 5, 공화당 5인데 공화당에 승인이 없으면 주승격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헌법에 명시된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해버리면 이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큰 편이죠 정치적인 부담이 좀 큰 편이어가지고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 중 하나예요 물론 2021년에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216대 208로 하원을 통과했는데 주의 명칭은 워싱턴 더글러스 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소식이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워싱턴 DC의 주승격 논의도 흐지부지하다가 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워싱턴 DC 외에도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분할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단 먼저 뉴욕입니다 참고로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1969년에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할 정도로 역사가 깊은 그런 논입니다 이제 뉴욕을 보시면 뉴욕주가 있고 뉴욕시가 있어요 이걸 분할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게 실제로 진행됐던 지역이 있는데 버지니아주에서 분리된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그 예시예요 보시마시겠지만 웨스트 버지니아가 있었고 버지니아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한주였어요 근데 이게 인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분할을 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똑같이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시를 사우스 뉴욕주로 하고 뉴욕주는 그냥 뉴욕주로 만들자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뉴욕시 자체가 미국의 최대 도시이고 뉴욕주하고 뉴욕시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되면 둘 다 너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도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뉴욕주 입장에선 뉴욕시가 날아가버리면은 이제 없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도 분할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는 이제 거의 국가 3개급 수준의 주임이라 이제 캘리포니아 경제가 2021년 기준으로 GDP가 3조 4천억 달러거든요 세계 5위예요 이게 이게 영국보다 큰 규모예요 캘리포니아가 거의 국가 하나 수준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인구도 3,900만 명 수준이에요 거의 4,000만 명이네요 이렇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를 나누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좀 세개로 나누자는 의견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 위쪽으로 하나 그리고 LA쪽으로 하나 그리고 샌드위고 남쪽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누자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세개로 근데 문제가 항상 미국 정치가 껴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 자체가 아시겠지만 민주당 초강세인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공화당이 싫어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의견 때문에 주 분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 하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 미국 주가 되고 싶은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린란드도 미국 편입이 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그린란드는 미국 주가 되기는 싫어하지만 얘기가 나왔던 지역이었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의향을 보여서 갖고 왔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어요 이곳에 있는 광물 자원 때문에 그린란드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린란드는 이제 네오디뮴이나 뭐였지? 프레세오디뮴이었나? 그런 것들이 엄청난 양의 히토르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제 이 히토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언제나 무기화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히토르만 가지고 있으면 중국의 히토르 무기화에 대해서 방언할 수 있고 그런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그린란드를 가지면 너무나도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린란드를 구매해가지고 이를 대응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린란드는 또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요충지이고요 그리고 북극권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는 미국에게 있어서 큰 국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는 것에 실패를 했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를 희망했던 것을 보면 미국의 주 편입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한번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리고 미국 주 편입을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다들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영국입니다 영국도 진지하게 미국 주 편입을 논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건 좀 다들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보면서 와 이런 적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영국도 미국 주 편입을 원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1967년이었어요 1967년 당시 헤롤드 윌슨 영국 총리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자는 계획을 진지하게 고려했던 적이 있었어요 영국이 말했어요 아 이거 좀 답없다 이거 답없다 판단하고 미국이 아예 편입되려고 심지어 미국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미 대통령으로 이야기를 직접 나눴다고 해요 자 이게 왜 이러냐면요 영국이 이제 20세기 초반때까지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아주 가겠어요 이는 당시 영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뒷받침했는데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대외적인 영향력이 축소하면서 원자재 구입하고 해외 판매를 수월하게 했던 세계 각지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영국의 세가 크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기점으로 영국이 아예 무너져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초강대국 권한을 미국에게 넘겨주기도 하죠 영국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국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세계 GDP 순위는 18위까지 추락한 적이 있었고요 영연방 경제블록도 해체되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영국이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물론 이 영국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마그리테처 총리 재임 시절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완화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영국이 진짜로 진지하게 미국하고 주 편입을 논의했는데 당연하게도 영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역사의식을 가진 영국인들에 의해서 국민 여론이 그걸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이 주로 편입되진 못했지만 1967년에 진짜로 영국이 미국 주 편입을 논의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너무 쇼킹한 사건이어가지고 좀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주 편입이나 승격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생각보다 좀 많네요 그 외에도 뭐 많아요 아마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권한을 유지할 때까지 계속 이런 주 편입 역사는 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미국의 51번째 주는 좀 어디가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